다 팟다, 다 팟다 다 팟다 현실의 순간 망손 if i didn't know brad we do what we gotta do to survive this thing it didn't work out the way it was supposed to 그치 최고의 최악의 상황이었던거지? 트레버가 재등장한건 야야야야야야 트레버 야야야야 야 트레버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트레버야 정신 차려라 임마 이건 아니야 이 트레버새끼야 아 어 미친 에인? 에인이라니? 아 비슷할게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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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졸라 많은데? 어, 졸라 많은데? 어, 졸라. 아이아. 우리 팀이 없었지? 어, 졸라. 올라와. 올라와, 이 거지같은 것들아. 돌아오냐? 오, 어, 어. 아니, 내가 좋은데. 게스트! 동작은 왜 이렇게 던져지? 어,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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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색ssä. 너, 어, 어, 어. 어색이고, 써BERT이. ved자. 아, 아, 안전. 쪼어, 야. 아, 널 맞아라. 널 배로 지켜보드네. 마지막 한 놈 다른 사람이야 죽어라 좀 빨리 내 차로 내 차 내 차 내 차 아 시동 안 걸려 트레버 아 미친 트레버가 차 박살내고 갔네 자 비행장으로 라리리랄라 트레버 필립스 인데스트리스 미스터 필립스 이건 Weicheng 넌 아저씨가 아저씨가 엑스넛 연락처에 대해선 어떻게 해? 아직 배우고 싶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와 양턴을 잃어버렸어. 내가 희망하다가... 하하하하! 그 사람은 너희가? 아, 당연히! 그래서 내가 터뜨려야 해. 너의 업무를 내게 해. 나는 블레인 카운. 하지만 너의 업무를, 너의 temperament, 내게 제게 제게 해. 아, 너무 나쁘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미 할 수 있어. 워워워워워워 애인? 쟤 애인 아닌데 쟤들 왜 자꾸 애인이라고 하지? 안전하게 죽여라 죽여 하던 일 계속하시면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죠 좋아좋아 그래도 구하러 가지 않을까? 그쵸 왠지 구하러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의리 때문에 또 시체하이냐 어떻게 해봐봐 아 여기 손에 해야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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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된 거 아니야? 오케이 클리어 진실했으니까 자 지금 미션이 오라지게몬에 이럴땐 탁시를 불러야지 헤이 탁시 어? 어? 어 미친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냐? 돼지라고 나 트레버야 나 트레버라고 죽고 싶어? 나 트레버라고 트레버 티 티 알 트 트랄 트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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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 자 지금 총으로 쏜다고 팔 날라 가면은 야 너무 잔인하잖아 에이 에이 거 내가 설마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어? 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데빈 에이 데빈 너 아니잖아 누구세요? 데빈 웨스턴은 차음치기 팀 프랭크가 운영하는 거 아 남아 미친놈 저거 왜저래 프랭클린인가 이제? 프랭클리인 툥 툥 퉁퉁 아 이 차 브레이크 펌퍼 브레이크 등 이쁘게 나오는 차 아냐 세겐 내가 없어졌네 라마 얜 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아메바 수준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미친짓을 할 수가 없어 그니까 사사건건 병신짓이야 그것도 되게 작은 병신짓이 아니라 큼지막한 병신짓을 되게 잘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뜻이 그게 마치 맞는 길이다 아시피 그냥 미친놈입니다 뭐하자는거냐 나랑 뭐하자는건데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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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차 봐 개세큰하다 뇽 오 인사도 안해주는 기제이라고? 야 내가 채팅창을 계속 볼 순 없잖아 구현은 인사해주죠 못봤으니까 안해주지 야 야 채팅창 보면 게임 어떻게 해 본다고 보는거야 좀 인사가 늦어도 너 삐지마 차 어? 아 위에 실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런게 팀워크지 개새끼들 그니까 팬클럽에 서포터까지 가입해놓고 저런소리를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되지 좀 난감하다 갑시다 목표지점으로 가십시오 자 일단은 저거 좀 지울게요 웨이포인트 좀 지우고 우아 아 아 우아 아아야야야야! 파워 잘있네 야 겁나 크게 빙돌해 가야되는거 같은데?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실려있는 차들 봐 지금까지 훔쳐왔던 비싼 차들 다 여깄네 그쵸 그 경주용차 세대랑 배트맨카랑 그 레이스 아 저 뭐야 방송에 나왔던 차랑 그쵸? 지금까지 훔쳤던 차 지금 여기에 다 실려있어 비싼 차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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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나는 일직선으로 간다 다 비켜라 아 그자식 절대 착한 놈 아니었거든 야 바로 막 기스하고다니네 좆나 거짓말쟁이였어 지금 트레버는 완전히 마이클한테 삐졌어 지금 마이크를 지금 아이 뭐 하람 취급을 안해 거의 글쎄요 현실에서 직업상 해야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말 그대로 벤츠 6대 싣고 저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주 훈돌돌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 자기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꼬라 박았어 그래서 차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쌍반 쌍반 과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사고가 100% 그 한쪽 과실이라는게 거의 없잖아 그 쌍반 과실로 이루어졌어 하아 야 그거라도 물어주려면은 얼마나 아이씨 극한직업이야 극한직업 극한직업 극한직업이 아닌게 없어 이 세상엔 이 세상엔 모두가 극한직업이야 오늘 무한도전 보는데 그 뭐야 그 뭐야 국산필팅 유리창 닦는 극한직업 나오더라 야 나 그거 할 나 그거 할만 할거 같더라 돈 되게 잘 벌잖아 일반 시급이 그니까 남들 한 달 벌 돈을 일주일이면 본대잖아 거의 보통 한 4배 번다는 얘기인데 알바로 한 달에 백만원 번다고 딱 치면은 야 한 달에 400원 본다는 얘기잖아 어 어깨야 나가겠지 아이 어떤 직업이든 목숨 내놓고 하는거야 야 가게에서 일반 옷가게를 하고 있어 자기가 일반 옷가게를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수쳐먹고 가게에 차를 들이받어 그래갖고 목에 깔려 죽었어 세상의 일 모르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거야 다 모든 일은 어차피 어? 내놓고 하는 일 아무도 모르는거야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아 아 진짜 야 그정도 돈 벌면은 할만하지 그렇게 못할 직업은 아니지 그치않아요? 돈이 얼만데 그사람이 말하잖아 돈이 공포를 이긴다고 돈이 무서움을 이긴다고 진짜 맞는 말인거 같애 그치않아요? 흐흐흑 흐흑흑 돈이 공포를 이기지 저흐음 뭐니? 나랑 프랭클은 그전까지 모르는 사이였어 근데 진짜 텔레마케터 같은 거는 못할 것 같아 내 성격상 텔레마케터 하면 진짜 그 기업 이미지 30분만에 쓰레기 만들 수 있어 심지어 더러워서 텔레마케터 같은 건 못할 것 같아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거 진짜 돈 많이 줘도 그건 못할 것 같아 승질 뻗쳐왔고 그래 거 막 보니까 막 뭔가 미친놈들이 그걸로 다 전화하드마 얘 뭐해 너 뭐해 인마 아니 이거 세우고 가면 되잖아 아 경찰 형님 오셨구나 도난 차량 운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지가 걸어봤고 지가가 지가 걸어봤고 지가가 공격상 야 빨리 좀 어떻게 해봐라 야 프랭클린아 빨리 좀 해봐라 아 오케이 오허허 다 가버려 좋아 좋아 좀 해 다시esper 다 터진다 경찰차 몇대가 오는거야 아 나는 그냥 올라타서 못 가나? 젠장 빨리 오세요 아 이 쪽인가 보다 다 하네 다 하네 저기가 없니? 이 이사님의 재생이 있는 건가요? 무너패아 네! 뭐 얘가 말한지! 너는 다 잘하네! 다시 돌아가고 가고 들어 가고 몰리 를 만나십시오 아 몰리 하지마 다 가져왔소다 안녕하세요 프랭글림 우리 데브에 있구나? 마디테틸이나 그리스도 많이 쏟아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기 일곱 번데에 투자한다면 원치하는 눈길을 긁지 않을 때쯤에 너한테 송금할 거야 한참 걸리겠는데? 아냐 인마 그 시간적일 취향관점이 약 흘린 탈 가자 미션 완료 이제 나 어디로 가야 하냐 자 레스터 우리 애들 다 어디갔어 그니까 우리나라 경찰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저게 프랭클린 미션이 아니 졸라 온 것 같다 어디 있냐 어디야 어디갔니 왔다메 야 내려 아 그니까 그 증인 보호법 그딴 것도 없어져야 돼 방금 봤잖아 미국 경찰들 미국 경찰들 가끔 영상들 보면은 막 일단 까고 보잖아 말 안 들으면 불을 가면 일단 까잖아 바로 수갑 채우고 그래야 돼 우리나라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수채우고 게임판 치면 미국에서는 X 되는 거여 그렇잖아요 야 택시 왜 안 오냐 택시 못 온다고 했었나? 내가 못봤나? 아 버지같은 택시가 없대 택시가 없는데 싫어요 안 도와줄거야 택시가 없어오어 아 앤 배우들도 있기 아 실존 인물인가? 배우들인가 하여튼 뭐 되게 트레버랑 똑같이 생긴장만 옛날 사진 많이 올라왔었잖아 트레버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모델링 해서 만든거나 아 성우였나? 장난 아니야 걔 똑같이 생겼어 원래 아프리카 채팅이 좀 깐깐해요 어쩔 때는 한 글자 딱 쳤는데 30초 버퍼봐 벙어리 먹고 막 그래 깐깐해 어어 없나버네 겁나 멀어 아 프랭클은 살 좀 쪘데? 야 트레버 실존 인물이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저정도로 쓰레기 였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저정도로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내 방에서 최근 그 뭐야 타자 빨리 치다 벙어리도 먹고 신기한 일이네 내 방 채팅 드럽게 웃기로 유명한데 그치 아 나 운전 핵 잘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ako 안정이 빨리 왔다 그래도 아 이모 아 이거 이모 어 대박 주둥이 닥쳐 아 이건 시발 그 옛날에 진짜 밥 선생님 같은데 그림 그리는 양반 참 쉽죠? 어 뭐야 미친놈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니? 진짜? 아 그럼 그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 친구가 웃고 아 지가 앞에서 웃겨 놓고 지랄이야 아 지가 앞에서 웃겨 놓고 지랄이야 아, 플랭클린이 현자야 아니 저기서 돌아가면 될걸 저걸 왜 넘어가다 자빠지고 지랄이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거의 미쳤는데 너도 먹자고 있어 근데 nev랑 양턴이 무슨 일이 acontecendo? 누가 저걸 요거지 제 친구 론이 이 중국인 분이 만나고 중국에서 양샨에서 왔는데 우리 좀 문제였다 마이콜이 인간을NASK를 포기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에 있는 곳에 두고 있겠다 자, 이제 부하러 갈거 같은데 이 정도면 널 원하냐 이게 내 문제야 이게 자기는 짜증나서 못 구하러 가지만 니가 가서 구해와라 그런 말 아니야 결국에 니가 좀 대신 구해와라 아 미친 남자가 흑형이 저렇게 약하다니 아 바로 기절시켜 그러네 자 여러분 추천을 드릴 수 부탁드립니다 자 트레버 잡혀있지 아 트레버는 마이클 널 비웃고 있을거야 너 실수하는거야 내가 종소비에서 받을 수 있는 존력을 다 동원했는데 너의 착한 친구들을 죽여버리더니 엄마야 엄마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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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o 프렉클리 프렉클리 에. 에이 met jed 에 엔 메뉴 트래키파이